네, 핵심 주제 13번째는요. 총, 평균, 한계. 이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오늘 포인트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한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소비로부터 얻는 게 효용이에요. 근데 그 효용은 주관적인 소비자의 만족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좀 나타내고 싶으면 이 효용을 뭘로 나타내냐면 편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용을 금전적으로 나타낸 것을 편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곡선을 좀 보실 때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지금 수량이잖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아양하죠. 이때 예를 들어서 이 Q가 두 개예요. 두 개째의 가격이 10원이고 그 다음에 세 개째의 가격이 7원이다 이랬을 때 이 수요 곡선의 높이 있죠? 이게 바로 뭘 나타내냐면 편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수요 곡선이 왜 가격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뭔데? 이거는 수요자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거고 그거를 가격으로 나타내는 게 편익이에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높이 두 개째에서는 이만큼의 만족, 세 개째에서는 이만큼의 만족을 나타내는데 그 가격이 편익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2번이. 근데 같은 재활을 소비하면 그 효용은 점점 감소한다. 즉 질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이 굉장히 말랐을 때 콜라 한 병을 먹었어요. 그러면 효용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두 번째 병 콜라를 마셨을 때 아까보다는 더 만족감이 떨어질 거예요. 세 번째 병을 마셨을 때는 이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게 된다거나 그래서 점점 똑같은 걸 소비하게 되면 효용은 점점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할 때는 효용이 발생하는데요. 생산을 할 때는 뭐가 발생한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같은 재활을 생산하면 그 비용은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계 비용은 체증한다 그러고요. 아까 효용은 점점 감소한다 그랬죠?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효용하고 비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효용은 예를 들어서 소비자니까 콜라를 한 병씩 마시겠죠? 콜라를 처음에 한 병 먹었을 때 한 병 먹었을 때 이만큼 효용이 높다가 두 번째 병을 마시면은 이 정도밖에 기분이 안 좋아져요. 세 번째 병 마시면은 이 정도 네 번째 병 마시면은 이렇게 효용은 점점점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효용이? 그렇지. 한계 효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생산자 입장에서 콜라를 만든다면 첫 번째 병을 만들 때는 비용이 조금밖에 안 들어요. 근데 두 번째 병 만들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세 번째 병 만들 때는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네 번째 병 만들 때는 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뭐다?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쉽게 이해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하는 개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장기에서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우리는 단기에서 단기에서 배울 때는 비용은 하나하나 똑같은 걸 만들면 증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있잖아요. 지금 소비라는 건 좋은 거죠. 소비라는 건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을 반복하게 되면 점점점점 그 만족감은 작아지고요. 생산이라는 건 우리가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힘든 일이잖아요. 힘든 일은 점점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콜라는 점점 배불러지는 것처럼 우리 운동 같은 거 할 때 앉았다 일어났던 운동을 할 때 첫 번째 앉았다 일어날 때는 할 만한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어날 때마다 점점점점 개수를 늘려갈 때마다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계 효용이고 이게 한계 비용인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게 뭐냐면 한계 효용은 점점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합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 합친 거를 이거를 총효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한계 효용은 갈수록 감소하지만 총효용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누적시킨 값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한계라는 말은 재활을 한 단이 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활을 한 단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래서 한계 비용이란 말에는 사실 뭐가 생략이 돼 있으면 중간에 생산이란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계 비용이란 말은 한계의 제품을 더 생산하는데 들어갈 때 추가적인 비용이에요. 그러면 한계 효용은 뭐냐? 여기는 소비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겠죠. 한계의 상품을 더 소비하는데 느끼는 효용 그게 한계 효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려 지금 우리가 핵심 예제에서 보듯이 손으로 한 번 한계와 총과 평균 비용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빵을 만든 때 얼마 들었습니까? 7원 들었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빵 0개에서 첫 번째 빵을 만드니까 지금 얼마 들었냐면 7원 들었대요. 그러면 총 비용도 7원일 거고 평균 비용도 7원일겠죠. 첫 번째 만들었을 때는 똑같으니까 두 번째 빵을 만들었을 때는 8원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빵일 땐 8원이었는데 두 번째 빵 만들 때는 한계 비용이 8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총 비용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얼마냐면 15원이죠. 그럼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두 개로 나누면 되겠네. 그러니까 7.5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빵 만들 때는 9원이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9원이에요. 하나를 더 만들 때 추가적으로 얼마 들었냐면 두 번째 빵 만들 때는 8원 들었고 세 번째 빵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 때는 9원 든 거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 그러니까 총 비용은 24원 그리고 평균 비용은 8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자 그리고 우리가 한계 이거는 조금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총 비용 평균 비용 한계 비용 간의 관계를 이걸 나타낼 때는 총 비용을 수량으로 나누면 평균 비용이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총 비용이 TC라고 하면 토탈 코스트 이거를 수량 Q로 나누면 이게 평균 비용이에요. 총 비용을 미분하면 한계 비용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우리가 수량의 증분 델타 Q분의 토탈 코스트 의 증분 인데 이거를 미분으로 나타내면 DQ분의 DTC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위에서 봤던 거 위에서 봤던 거 이거 한번 볼까요. 봐봐요.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한계 비용의 식이 델타 Q분의 델타 TC라 그랬죠.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빵에서 두 번째 빵으로 넘어갈 때 Q가 개수가 몇 개 늘어났어요. 첫 번째 빵에서 두 번째 빵이 한 개 늘어났죠. 델타 Q가 1이야.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빵에서 두 번째 빵으로 넘어갈 때 얼마 총 비용이 7에서 15로 늘었죠. 얼마 더 늘어났어요. 이게 8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MC 한계 비용 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8원이죠. 한계 비용 두 번째 빵 얼마야. 8원이라면서. 자 세 번째 빵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빵에서 세 번째 빵으로 넘어갈 때 델타 Q 델타 Q분의 델타 TC잖아요. 몇 개 더 늘어났어요. 하나 더 늘어났죠. 그런데 15에서 24로 늘어났으니까 총 비용 즉 델타 TC는 얼마나 더 늘어난 거예요. 9만큼 더 늘어난 거죠. 이게 9예요. 그러니까 1분의 9네. 따라서 MC는 얼마다. 9다. 한계 비용이 9원이잖아요. 그죠. 밑에 이 결과가 똑같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미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미분기호 나올 때 한계 비용 특히 한계 비용이나 한계 어쩌고 나오면 이 총 함수를 Q로 미분하면 되는데 우리가 미분하는 거 삼각함수 미분해라 분수함수 미분해라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우리 경제학에는 그냥 이런 다항함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컨대 Q3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Q의 3수 이거는 3Q제곱 그 다음에 3에 Q2제곱 미분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Q 이렇게 되죠. 이거 이거 앞으로 보내서 곱해고 이거 그냥 1씩 빼주면 되는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미분이라고 겁내 하실 거 없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건 알았고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총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고 평균 비용 곡선은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보세요. 이거는 좀 그림을 그려야겠는데 자 우리가 평균 비용은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이게 지금 Q고 이게 예를 들어서 TC다. 그래서 비용 곡선의 그래프를 나중에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비용 곡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토탈코스트 공식인데 토탈코스트 총 비용 곡선이에요. 근데 평균 비용 평균 비용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TC Q는 TC가 평균 비용이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 점에서의 이 점에서의 평균 비용 A씨는 뭐냐면요 원점에서부터 이 선까지를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봤대요. 그랬을 때 이 각도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평균 비용이랍니다. 그럼 왜 그럽니까? 이 식에 그대로 충실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점을 이렇게 내려보면 이게 가령 Q0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TC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기울기가 뭡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거 분의 요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Q0분의 TC죠. 그러니까 어 요 각각의 점에서의 각각의 점에서의 평균 비용은 원점의 기울기다. 가령 요 점에서의 어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어 요 점에서의 색깔이 안 변해요. 자 이 색깔이 안 변하네. 아무튼 요 점에서 평균 비용은 원점에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게 요 기울기가 평균 비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원점에서 요 점으로 요렇게 이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균 비용이고요. 그럼 한계 비용은 뭐냐? 한계 비용은 자 비용 곡선이 이렇게 생겼대요. 요게 토탈코스트 그 다음에 요게 TC고 그 다음에 Q인데 한계 비용은 어떤 점이 있으면 요 접선의 기울기예요. 요 점에서도 이렇게 접선이 있겠죠? 그때 요 기울기가 요게 뭐냐면 MC를 나타내는 왜냐면 요거 식이 DQ분의 DTC죠? 요게 우리가 기울기를 나타내잖아요. 요거 자 기울기를 나타내더라. 우리 매경 테스트에서는 사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건데 요 4번하고 5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4번하고 5번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요 4번 5번은 뭐를 뜻하냐면 보세요. 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크대요. 자 어떤 구간에서 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크다. 이게 말을 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번엔 보세요.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봐보세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점수를 어떤 친구한테 한 과목씩 한 과목씩 알려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자 체육점수가 50점이래요. 그러면 평균 점수도 아직 한 과목밖에 모르니까 50점이겠죠. 그러면 국어점수가 50점이래요. 한계 점수 50점 평균 점수가 그러면 요거 둘을 2로 나누니까 50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아요. 한계 값이나 평균 값이나 근데 수학 점수가 60점이 나왔죠. 그러면 평균 점수는 몇 점이냐면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 53.3인데 봐봐요. 지금 평균 값이 평균 값이 50에서 53.3으로 증가했죠. 요 경우에는 한계 값이 요 평균 값보다 크다는 얘기에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번에 영어 점수가 70점으로 또 점수가 올랐어. 그러면 평균 점수는 57.5가 됐죠. 근데 53.3에서 57.5로 지금 증가했죠. 요 증가한 구간에서는 요 한계 값이 커요? 아니면 평균 값이 커요? 그렇죠. 요 한계 값이 크잖아. 다시 이번에는 평균 값이 요게 80점일 때는 또 57.5에서 62로 또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값이 쭉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지금 요 평균 값보다 요 한계 값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 얘기에요. 자 이번에는 한계 점수가 둘 다 50점이었다가 이제는 평균 값이 하락하는 구간을 한번 볼게요. 자 평균 값이 50점에서 46.6으로 하락하고 있어. 증가가 아니라 지금 하락하고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계 값이랑 요 평균 값이랑 비교해서 평균 값이 더 크잖아요. 다시 이번에는 자 평균 값이 46.6에서 42.5로 또 또 떨어졌죠. 요거보다 요게 더 작아졌잖아. 그러니까 한계 값보다 평균 값이 더 크잖아요. 요렇게 부으로 치면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는 평균 값이 또 42.5에서 39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한계 값이 25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평균 값보다 한계 값이 적게 되죠? 봐봐요. 이렇게 계속 평균 점수가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한계 값이 평균 값보다 작고 그 다음에 한계 값보다 아니 평균 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각각의 그 점에서 각각의 그 점에서 평 한계 값이 평균 값보다 크더라. 이해가 가죠? 무슨 내용이지? 자 다시 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크고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작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로 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봐보세요. 평균 값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이때는 한계 값이 평균 값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생산량을 생산량이 여기 있고 여기에 비용을 나타낸다면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가 한계 비용 곡선도 그릴 수 있어. 어디다 그려야 돼요? 한계 비용 곡선은 어디다가 그렇죠. 평균 값보다 크다며 그러니까 요 평균 비용 곡선보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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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평균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자 반대로 평균이 평균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한계 값이 평균 값보다 더 작다 그랬죠? 그러면 한번 또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럼 이번엔 이번엔 요기 또 Q C Q하고 C예요. 그러면 이번엔 A, C 곡선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대요. 그러면 M, C 곡선은 위에 있겠어서 적혀있어요. 한계 값이 평균 값보다 더 작아야 된다면 A, C 곡선이 평균 곡선이 이렇게 작아지는 구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M, C 곡선이 A, C 곡선보다 밑에 그려져. 근데 이게 지금 있잖아요. 제가 M, C 곡선을 이렇게 보기 좋게 직선으로 그렸는데 얘가 증가하건 감소하건 상관없어요. 그냥 A, C 곡선보다 크기만 하면 돼. 여기도 얘가 증가하건 감소하건 무조건 A, C 곡선 평균 비용 곡선보다 작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얘가 증가하건 감소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건데 보세요. 만약에 어 아이고 자 만약에 지금 결과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평균 평균 비용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아졌다가 이렇게 A, C 곡선이 이렇게 생긴다고 쳐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만약에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됐다면 지금 이걸 중심으로 해서 A, C 곡선이 증가하는 기간에서는 M, C 곡선이 A, C 곡선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거 반으로 나눠볼까요? 반으로 그래서 우리가 M, C 곡선이 어디에 존재해야 되냐면 M, C 곡선이 여기 이 곡선 위에 존재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평균 곡선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M, C 곡선이 이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밑에 되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감소했다가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같아지면서 이렇게 돼야 돼.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 C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근데 M, C 곡선은 어떻게 하냐면 A, C 곡선의 가장 밑점을 통과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A, C 곡선이 증가하면 M, C 곡선은 그 위에 있어야 되고 A, C 곡선은 감소하면 M, C 곡선이 더 작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돼? 그렇지.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통과하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이거.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를 방금 유치해 봤냐면 한계 비용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의 서로 그 관계를 알 수 있었어요. A, C 곡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M, C 곡선은 이 한계 비용 곡선은 이 저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대신 이거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총비용 함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 Q 분의 Q 이렇게 Q로 나누는 거죠. 평균은. 근데 이거 프라임 해가지고 이거 미분. 그 다음에 총비용 함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식으로 주어주면 더 쉬워요. 우리 평균 비용 구해라 그러면 이걸 Q로 나눠주면 돼요. 이거 한계 비용 구해라 하면 이거 그냥 미분 해주면 되고 아셨죠? 자 핵심 예제 2번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이렇게 딱 식으로 주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요게 T, C는 500 플러스 100, Q인데 그럼 이거 그냥 한번 구해볼까요? 만약에 A, C는 얼마예요? A, C는 Q 분의 T, C니까 요거는 Q 분의 500 분의 500 플러스 100, Q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M, C는 요거 미분하면 되죠? 그럼 M, C는 M, C는 요거 미분하면 되니까 그냥 100이네. 미분하니까. 왜냐면 요거 상수니까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없어지니까 요거 100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기 봤을 때 요기 지금 상수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T, F, C 즉 총 고정 비용이고요. 요거 요게 지금 Q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토탈 베어리어블 코스트라고 해서 T, V,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건 토탈 픽스트 코스트라고 해서 요건 토탈 고정 비용이고 요건 토탈 총 가변 비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생산량이 10일 때 평균 고정 비용은 얼마인가? 아 고정 비용 50이다. 자 지금 고정 비용 500이죠? 총 고정 비용이 500인데 평균 고정 비용 구하라 그랬으니까 A, F, C 구하는 거니까 요거는 T, F, C를 지금 생산량 10으로 나눠주면 되죠? Q 그러니까 요거 10이고 요거 500이니까 요거 50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생산량이 10일 때 평균 가변 비용은 100이다. 자 가변 비용이 요거죠. 총 가변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 평균 가변 비용은 T, V, C 분의 Q인데 지금 요게 100Q 분의 지금 Q예요. 근데 여기다가 10을 집어는 나 안 집어넣으나 Q가 서로 약분되네. 그래서 100이 됩니다. 그래서 100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 10일 때 평균 비용은 150이다. 평균 비용은 아까 A, C는 Q분의 T, C죠? 근데 여기다가 10을 한번 넣어볼까요? Q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1500에다가 10을 나누면 150이 되겠네. 150 맞아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한계 비용은 증가한다? 자 봐봐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 비용은 증가하죠? 그런데 한계 비용은 아까 MC를 구했잖아요. 우리가 칠판이 너무나 지저분한데 MC가 얼마였냐면 100이었죠? 그래서 MC는 Q가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언제나 100이야.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건 감소하건 한계 비용은 증가한게 아니라 일정하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생산량이 10일 때 한계 비용 100이다. 생산량이 100일 때 생산량이 2만일 때 한계 비용은 100이다. 맞습니다. 왜? 한계 비용은 언제나 일정하니까. 선생님 아까 한계 비용 처음에 뭔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한계 비용은 체증의 법칙이란 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토탈 코스트 총 비용 함수를 문제를 내기 위해서 한계 비용이 일정한 함수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은 우리 경제학에서 언제나 작동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에 나온 이런 비용 함수가 꼭 한계 비용이 체증하면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풀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총 비용 함수를 미분했더니 한계 비용이 이렇게 상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한계 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하다. 이렇게 알아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처음 접하셨으면 한계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을 좀 오래 공부하는 사람들도 한계 비용을 처음 만났을 때는 상당히 좀 버거워하니까 언제나 밴드를 통해서 뭐건 간에 한계라는 개념이 나오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계속 궁금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겁니다.